배우 윤두준, 김소현의 드라마 라디오 로맨스 첫 티저 영상이 공개됐다. 1일 오전 KBS ETV 세월화 드라마 라디오 로맨스 측은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티저 영상에는 폭탄급 톱스타 지수호와 무한검정 라디오 작가 송고림의 첫 만남이 그려졌다. 라디오국의 절대기준 청취율과 히스테릭한 담당 PD 사이에서 작가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송고림 앞에 폭탄급 톱스타 지수호가 등장했다. 그를 DJ로 섭외하기 위해 애교있게 매달리는 그림과 매몰차게 거절하는 수호의 모습은 두 남녀의 티격태격한 관계를 유쾌하게 예고해 시선을 사로잡았다. 라디오 로맨스는 대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폭탄급 톱배우 지수호와 그를 DJ로 섭외한 글 쓰는 것 빼고 다 자아는 라디오 서브 작가 송고림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저글러스 후속으로 29일 월요일 오후 10시 첫 방송된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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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